안녕하세요 차온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 24형 모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6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엔카 보증도 가능하시고요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고요 다음으로 분넥 보실게요 네 분넥 쪽도 스톤칩 크랙 없습니다 그 아래로 범퍼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네요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16으로 70% 이상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그것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뭉콕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빌 컨디션 스크래치 있고요 뒤쪽도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뒷쪽도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05로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밑에 매트 시공해 주셨고요 트렁크 공간 꽤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보시면 엠블러 교체해 주신 거고요 HG24형 모델 확인되세요 다음으로 고두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 콕 없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고두석 앞쪽 휠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16만 5천 975키로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접는 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N 눈물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신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로트 에어컨이고요 쭉 보시면 네 앞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ER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ER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이시나요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바닥에 매트 시공해 주셨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폴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옆쪽 보시면 이 차량 액튠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네요 이제 엔진 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가스 접촉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엔진 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뿐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 마우 없고요 그 앞으로 형과장치인 서스펜션 요결기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 마우 없고요 형과장치인 서스펜션 요결기탈 없고 부식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언더 커버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위쪽에서 쭉 보셨을 때 누유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누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 마우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 마우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 차량 전윤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그랜저 HG 2.4 모던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는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N카 보증까지도 가능한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